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입니다 208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서부터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에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토질 종목들만 지금 현재 20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2016년대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제 2 imf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의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야 4년치입니다 4년치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인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왼쪽에 240개 종목을 모조리 다 매수를 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계시죠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75%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자점 3000원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아 천원 이하로 봅니다 천원 이하 자 이 종목은요 7년 전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잠재자산이 8500원 짜리입니다 8500원 자 8500원 짜리가 이번에 3000원까지 빠지니까 약 세 토막 난 거죠 세 토막 나니까 지금 60% 정도 지금 60에서 70%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특정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 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전자점 3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그거 2000원 깨는 거 눈감고도 깨지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 맥시멈 제가 1000원을 보는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을 보게 되는데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 이구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8500원까지만 홀딩을 해도 85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산의 현금 흐름이 좋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쇳폭이 터지는 거죠 쇳폭이 터지는 건 그냥 여러분들 조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을 내라 붉은 태양 차관성 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구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전에 카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포스트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래 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천 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에요 천 개가 이런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달땡인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1557% 200% 130 120 수익률 어마어마 하죠 자 이제 이 대공황이 온다 이 2월 26일날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26일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 고점에 물려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동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추천 주기 때문에 이 후원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%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텐데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주시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쇳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%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 대박주시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세요